이론적인 지식만으로는 실제 경험을 대체할 수 없지만 충분한 사전 지식과 위험과 환경에 대한 이해는 생존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영상은 첫 번째 준비 단계입니다. 다음은 여기 팜플론에서 저와 황소 달리기 투어를 해보실 차례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황소 달리기는 매우 위험합니다. 매일 부상자가 생기고 때로는 죽기도 하죠. 숙련된 참가자들은 이 행사를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훈련하며 위험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준비하고 있죠. 먼저 몇 가지 기본 사항을 짚고 넘어갑시다. 이 행사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황소 달리기라고 하면 보통 팜플로나의 산페르민 축제를 가리키죠. 산페르민 축제는 3세기 무렵 프랑스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 순교한 산페르민 성인을 기리기 위해 열리는 축제입니다. 축제는 매년 7월 6일 전고부터 14일 밤 자정까지 열리며 황소 달리기는 여러 행사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황소 달리기 전통은 수백 년 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현재 스페인 전역에는 황소 관련 다양한 행사가 있고 여러 지역마다 다양한 황소 달리기 행사가 열리지만 팜플로나의 황소 달리기야말로 스페인 내외에서 가장 잘 알려진 행사가 되겠습니다. 황소와 달릴 때는 위험한 요소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당연히 황소 그 자체입니다. 이 특별한 품종은 엘토로 브라보, 즉 용맹한 황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치 있는 특성을 갖추기 위해 수백 년간 사육된 품종이죠. 스페인에서는 이를 노블리 브라보라고 부르는데 노블은 두려움 없이 침착하다는 의미에서 브라보는 완전히 겁이 없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황소는 모리조라고 불리는 커다란 목 근육을 가지고 있고 그 끝에는 위협적인 각도로 뾰족한 두 개의 거대한 뿔이 있습니다. 또한 황소는 빠르고 민첩한데요. 8보 50미터 코스를 약 2분대로 주파하는 동안 경사로 두 개를 오르고 모퉁이를 다섯 번 돌면서 수천의 사람들 사이를 달립니다. 황소가 달리는 길에는 많은 인파가 몰리게 되어 큰 위험을 초래합니다.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넘어지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서로 엉키게 되는데요. 이는 몬톤, 즉 사람들이 쌓인 상태가 됩니다. 혼잡한 군중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니까요. 사고는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으니 발코니 같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달리는 환경은 경로에 따라 여러 번 바뀝니다. 여기서부터는 아도킨, 즉 돌길로 바뀌죠. 매일 아침 거리 청소가 이루어지지만 완전히 마르지 않은 상태임으로 비가 오면 미끄러운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황소 달리기는 계속됩니다. 여기 산토 도민고 거리에는 연석도 있는데요. 연석은 실제로 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몇몇 처음 뛰는 참가자들은 황소가 연석을 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시는데요. 정말 그럴지 두고 보시죠. 코스 경계는 대부분 건물로 되어 있기에 경로를 이탈할 공간이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코스를 벗어나려면 황소가 풀려나기 전이 기회입니다. 황소가 풀려났다면 계속해서 움직이거나 달리세요. 황소 달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입니다. 나쁜 일이 발생하더라도 스스로의 능력을 믿고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하죠. 문이나 구석에 서 있다던가 하는 소극적 자세는 더욱 위험하게 만듭니다. 달리면서 코너에 몰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신의 다리를 믿고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달리는 동안에는 멈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든 안전한 곳은 없으니 경계를 늦추지 말고 자신을 믿으세요. 숙련된 참가자는 황소의 뿔 바로 앞에서 최대한 오래 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뿔 위 달리기라고 하죠. 황소가 달려오는 방향에 맞춰 달리면서 황소를 방해하거나 건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가끔 황소에 닿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주변에 불쾌감을 주며 무엇보다도 황소가 산만해질 수 있어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첫 출전자의 목표는 다치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황소가 다가오는 시간에 맞춰 속도를 내고 황소가 지나갈 때는 계속 움직이는 것이 기본 개념입니다. 전체 경로를 다 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황소가 도착할 때쯤에는 이미 체력이 고갈되어 반응하기 어렵게 될 겁니다. CEO 출전자는 황소의 위치와 속도를 판단하기 쉽지 않으니 상황을 살피다가 극도의 긴장감을 느끼면 달리기 시작하세요. 황소가 다가오기 전에 사람들 속에서 달리기 시작하는 것이 좋고 황소가 도착했을 때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됩니다. 황소 달리기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복장을 착용하지만 현지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복장이 하나 있습니다. 제대로 하고 싶다면 이렇게 입어보세요. 흰색 셔츠와 흰색 바지 또는 반바지를 입으세요. 또한 안정성이 뛰어난 운동화를 준비하세요. 불필요한 물건은 소지하지 마세요. 우유와 꼬냑이 들어있는 축하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지폐 몇 장을 챙기세요.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도 좋습니다. 간단히 종이에 이름을 적어도 좋고요. 파뉴엘로 즉 빨간 목도리는 뿔에 걸리지 않도록 슬립 매듭으로 묶어야 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고가 있답니다. 빠하라고 하는 허리띠를 착용하는 경우에도 슬립 매듭으로 묶어야 합니다. 카메라는 금지인이 가져오지 마세요. 경찰에게 적발되면 처벌받고 행사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이 자신의 달리기를 촬영하려는 사람들은 다른 참가자의 경로를 방해하거나 행사의 목적을 해치기 때문에 위협이 됩니다. 사진을 얻고 싶다면 인터넷이나 현지에 수많은 사진관 중 하나로 가세요. 날리기 도중 황소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사진에 찍힐 수 있습니다. 매일 수십 명의 사진 작가가 경로의 모든 지점에서 사진을 찍거든요. 일부 참가자는 황소를 유인하기 위해 신문을 들고 다니는데요. 황소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니 절대 때리지는 마세요. 참가자 하비에르 솔라노는 두려움을 해소하는 도구가 신문이라고 말하죠. 황소 달리기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전 등록도 돈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적시에 올바른 장소에 있기만 하면 되죠. 바로 아윤타미엔토 즉 시청과 산토 도민고 사이 7시 반까지입니다. 8시 직전에 경찰이 여러분을 풀어주면 어떤 경로로든 달리기 시작하면 됩니다. 심지어 황소가 도착하기 몇 분 전에 투우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건을 던질 겁니다. 이런 러너를 용감한 사람 즉 발리엔테스라고 부르는데 그 중 하나가 되지는 마세요. 황소 근처에 있고 싶지 않다면 경로에서 벗어나세요. 7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오전 8시 정각에 달리기 시작 지점에서 로켓이 발사됩니다. 이 로켓이 공중에서 터지면 모든 경로에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로스 브라보스 즉 싸움소와 카베스트로가 각각 6마리씩 거리로 풀려납니다. 카베스트로는 위협적인 뿔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카베스트로는 평생 동안 황소들을 여러 목초지로 이끌고 다녀서 이들이 있으면 싸움소 무리의 행동이 다소 안정됩니다. 싸움소의 색은 다양하지만 카베스트로는 일반적으로 황갈색과 연한 갈색을 띕니다. 참가 전에 우리에 가보거나 조간신문을 통해 그날의 황소 색깔을 확인해보세요. 매일 다른 황소들이 출전한답니다. 모든 소가 우리에서 나오면 두 번째 로켓이 발사됩니다. 행사 종료를 알리는 추가 로켓이 있긴 하지만 달리기 중에는 항상 위험이 존재하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메인 그룹이 풀려난 후 두 번째 카베스트로 그룹이 풀려날 것입니다. 카베스트로는 목에 종을 걸고 있으며 싸움소는 종소리에 매우 익숙합니다. 이 종소리는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길을 잃은 싸움소를 안전한 방향으로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이끌죠. 다음은 경로의 개요입니다. 총 길이는 약 8봅 50미터입니다. 시옷 번째 구간은 산토 도민고입니다. 280미터의 오르막길이죠. 이 구간이 끝난 후 잠시 평지였다가 아윤타미엔토 광장에서 넓어집니다. 왼쪽으로 살짝 두 번 돌면 까에 메르카데레스 거리가 이어지면서 에스타페타 거리의 시작 지점에 있는 유명한 커브길인 라쿠르바에서 끝이 납니다. 에스타페타는 가장 긴 구간으로 텔레포니카스로 접어들기 전 마지막에 잠시 넓어집니다. 그 후엔 잠시 내리막길로 이어지며 까에혼이라는 작은 터널을 지납니다. 달리기는 두 장 모래 위에서 끝나고 소들이 들어오면 망토를 가진 도블라도레스가 입구해서 소들을 유도하여 우리로 옮기려 합니다. 까에 산토 도민고는 이 경로의 시작 지점입니다. 이곳은 경사, 즉 라쿠에스다라고 불립니다. 길게 이어져 있으며 길이는 280미터 또는 306야드입니다. 루트 초반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황소들이 속도를 낼 수 있고 가장 빠른 속도로 달리게 됩니다. 황소는 오르막에서 인간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빠릅니다. 산토 도민고에서는 다른 어떤 구간보다 오르막길이 많은데요. 참가자들이 황소에게 빨리 추월당할 수 있죠. 보통 첫 출전자에게는 이곳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데다 연속도 있거든요. 혼잡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계속 경계하는 상태에서는 이런 요소가 부담이 되죠. 산토 도민고 구간이 끝나면 아윤타미엔토, 즉 시청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평탄한 구간이며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황소가 이 구간까지 가는 데 보통 40초 정도 걸립니다. 이때 두 번의 완만한 모퉁이가 있는데 황소가 어떤 경로로 회전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 전체 경로가 다 그렇죠. 소들은 예측 불가니까요. 이곳은 까에데 로스, 메르카데레스, 즉 상인 거리입니다. 시청과 유명한 커브길인 라꾸르바 사이에 있는 약간 내리막길로 빠르게 진행되는 구간입니다. 맑은 날에 이곳을 달리는 분들은 메르카데레스 거리 끝에서 비치는 밝은 햇살 때문에 잠시 방향 감각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유명한 커브가 바로 라꾸르바 또는 라꾸르바 대 에스타페타입니다. 일부 초보들은 이곳을 죽은 자의 코너라고 부르던데 아직 이곳에서 죽은 사람은 없으니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좀 불쾌하잖아요. 황소는 모퉁이를 미리 인지하지 못하기에 빠른 속도로 모퉁이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 황소의 안정성을 위해 경로에 있는 돌의 질감을 개선했는데 에스타페타의 안쪽 모서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서 있으려는 초보자들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혼자서 움직이는 황소가 모퉁이를 돌 때 그 사람들을 향해 돌진하게 되면 사람들 틈에 끼어 도망칠 공간이 없다는 것이죠. 안전한 공간 확보를 위해 움직이고 싶겠지만 뛰지 마세요. 특히 라꾸르바에서는요. 기술적으로도 까다롭고 초보자는 방해만 되고 모두에게 더 위험할 수 있어요. 황소가 라꾸르바를 통과하면 거리 폭과 같은 크기의 문이 닫힙니다. 이렇게 하면 황소가 방향을 잃더라도 안전하게 통제될 수 있죠. 까에 에스타페타는 루트에서 가장 긴 구간입니다. 많은 초보자가 이 구간에서 뛰기를 선택하는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황소들은 여기까지 오기 위해 먼 길을 달려야 하거든요. 그리고 속도도 약간 느려지고요. 숙련된 주자는 황소와 가까운 위치에서 더 오래 달린답니다. 에스타페타는 비교적 직선 코스인데요. 최근에는 황소의 위치 추적을 위해 경로 위에 케이블 카메라가 설치되어서 러너들은 황소가 가까워지는 것을 더 잘 인지할 수 있습니다. 에스타페타의 마지막 구간은 상당히 넓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안전해진 것은 아닙니다. 많은 러너가 황소의 접근에 대한 불안감으로 경로의 끝에 모여들어 혼잡해집니다. 텔레포니카스는 상황이 정말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넓지만 혼잡한 구간이죠. 터널에 가까워질수록 후반부는 빠르게 좁아지는데 과거 이곳에서 사람들이 서로 엉키고 부딪혀 넘어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구간은 까에 혼입니다. 이 빨간 문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이 좁은 통로는 투우장의 모래로 이어집니다. 이 투우장 바닥은 모래이기 때문에 돌바닥에서 모래로 넘어갈 때 힘들 수 있습니다. 날리기는 투우장의 모래 위에서 끝납니다. 투우장 안에서도 경계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황소가 투우장에 진입하면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이 불가능하니까요. 진입할 때 어느 쪽으로 갈지 방향을 선택하세요. 항상 주위를 살피고 경계하시고요. 망토를 두른 남자들인 도블라도레스는 황소를 이끌고 투우장 중앙에서 바로 반대편 끝에 있는 우리로 인도하게 됩니다. 황소가 우리에 들어가면 경주가 마무리됩니다. 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많은 이의 협력이 필요하죠. 실제로 많은 분이 힘써주고 계시고요. 먼저 환경미화원들이 계십니다. 축제거리는 더럽기 때문에 매일 아침 안전을 위해 경로를 청소해 주시죠. 시작 전에는 시장님께서 경로를 점검하러 오시고요. 두 번째로는 경로를 따라 장애물을 설치하는 사람들, 즉 바야도스입니다. 이 장애물은 달리기 직후에 철거되며 장애물 제거는 경주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분들은 파스토레스인데요. 이분들은 녹색 폴로 셔츠를 입고 긴 막대기를 들고 있죠. 참가자처럼 각자 맡은 구역에서 교대로 역할을 담당합니다. 황소가 경로를 따라 내려가는 것을 돕는 역할인데 여러분이 황소를 건드리거나 황소의 주위를 분산시키면 막대기로 경고를 받게 됩니다. 이분들은 황소 무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빠르고 깔끔한 경기의 진행을 위해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룹 중 하나는 의료진일 겁니다. 경주 중 부상이 발생하면 의료진이 필요하죠. 경로를 따라 설치된 목재 장벽인 바야도가 있는 곳마다 여러분의 치료를 위해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거리의 상태가 나쁘다 보니 작은 상처라도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으세요. 의료진은 부상자의 이름, 나이, 출신 국가를 기록하므로 이는 황소와 함께 달렸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이 씨옷 번째 바야도와 두 번째 바야도 사이에는 경찰과 소수의 사진작가, 의료진만 출입할 수 있는 중립지대가 있는데요.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으므로 황소들이 접근할 때 이곳으로 대피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황소가 다가올 때 바야도를 통과하려는 행동은 다른 참가자에게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황소가 풀려나면 계속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끝까지 달리세요. 달리기 시작 전 참가자들은 코스에 있는 산페르민 동상 아래에 모여 성인에게 경의를 표하고 안전한 경주를 기원합니다. 황소는 매우 운동 능력이 뛰어나며 전력으로 달립니다. 당신이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는데 누군가 바로 앞에 쓰러졌다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을 뛰어넘는 것뿐이겠죠. 그들을 피해 마법처럼 우회할 수는 없으니까요. 황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황소의 앞에 서 있을 경우 황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머리를 낮추고 뿔로 그 사람을 찌르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넘어지면 그대로 엎드려 있으세요. 머리를 보호하면서 도움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소가 혼자 있고 멈춰 있다면 일어나서 즉시 그곳을 빠져나가세요. 이것은 달리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상황인데요. 이를 스웰토 즉 고독한 황소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소들이 함께 행동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가끔씩 황소가 넘어지거나 사람들로 인해 소가 무리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황소는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마유 위험한 행동인데 첫 출전자들은 이를 보고 싶어 하실 테지만 관찰은 오히려 경로를 혼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황소를 따라 뛰는 것은 피하세요. 황소의 양쪽에 사람이 적을수록 황소를 안전하게 안내하기가 더 쉽습니다. 파스토레스에게 맡겨서 황소를 길 위로 안내하도록 하세요. 혼자 있는 황소를 발견하면 그곳에서 벗어나 그냥 뛰어가세요. 위험하고 다칠 수 있으니까요. 자, 첫 번째 달리기에서 다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길 가운데에는 황소의 뿔 가까이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보일 텐데 이 위치는 위험함으로 첫 참가자들은 중앙에 너무 가까이 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측면에 서 있는 것 또한 안전하지 않으므로 가운데와 측면이 아닌 적절한 위치를 찾아서 황소가 다가올 때 안전하게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모레에 도착한 참가자의 경우 끝났다고 생각했어도 경각심 유지는 필수입니다. 황소들이 우리에 들어가면 작은 소, 바키아스 6마리를 링에 풀어놓는데요. 이 소들은 뿔이 가려져 있고요. 매우 민첩합니다. 사람을 들이받지는 못하지만 다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바키아에게 부상을 입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은 없죠. 여러분은 이미 진짜 황소 달리기에서 살아남은 분들이잖아요. 그러니 먼저 관중석에 올라가서 바키아의 행동을 관찰한 후 참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리석은 행동은 마시고 이미 황소 달리기에서 살아남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달리기 방식은 매년 달라짐으로 미리 조사하거나 저 같은 경험자와 상의하세요. 그리고 팜플로나에 머무는 동안 축제를 즐기고 망깃하는 시간도 가져보시고요. 달리기가 끝난 뒤에는 다른 러너들과 플라자델 카스티오의 바르초코에서 우유와 꼬냑도 즐겨보세요. 초콜릿 우유와 바닐라 우유 중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논쟁도 해보시고요. 참가자분들 무엇보다도 안전에 유의하시고 행운을 빕니다. 참가자들이 아침에 모여 수에르테 행운이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고 질문 남겨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참고하시고요. 황소 달리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ChasingRedMovie.com에서 ChasingRed 영화를 확인해보세요.